광주광역시가 올해 여성가족 친화마을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. 사업 분야는 성평등 돌봄, 경제, 안전, 그린 뉴딜, 대표성 등 6개로 지속가능한 마을 모델 창출을 위한 2년 연속 사업인 광역형 5개소와 친화마을 도입 단계인 특화 단계 8개소가 선정됐습니다. 마을별로 광역형은 2천만 원 이내, 특화 단계는 천만 원 이내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. 올해 첫 친화마을에 선정된 4개 특화 단계 마을은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.